뭐야 이게? 경찰서? 나 잘못한 거 없는데? 나 잘못한 거 없는데? 이 좋은 거 나만 볼 순 없지. 공유해야지. 뭐지? 여보세요? 경찰서로 오라고요? 성함이 박응큼씨 맞으시죠? 5월달이랑 6월달에 웹하드에 음란물 업로드 하신 적 있으시죠? 네. 음란물 조작권자들이 응큼씨를 조작권 침으로 신고했거든요. 한번 보시죠. 아니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올린 것도 아니고 음란물을 올린 건데 그게 왜 저작권 침해죠? 진짜 내가 오해가 없어서 진짜 음란물에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영화나 드라마에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. 그런데 음란물도 영화나 드라마처럼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작권 교육 받고 가시고 저작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들어가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